지난 9일 무주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상화탄소 누출 임명사고와 관련해 전북도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일러 점검과 수리, 연통 청소와 노후 부품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지원과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무주 무품면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난방을 위해 가동시킨 보일러에서 세워나온 가스의 그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가스 중독 사고 이후 보일러 설치 시 가스 감지기 의무 설치가 제도화됐지만 그럼에도 임명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를 점검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해줍니다. 연통 청소와 노후 부품 교체도 계획했는데 기존 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기름 보일러를 떼는 과정에서 연통이 막히거나 탈착에 의한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해서 그 누출된 가스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사건이 벌어진 걸로... 대상은 국립기초생활수급자 1,900가구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주택 2,000가구 등 3,900가구입니다. 여기에 도내 전 지역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